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한번 최종 점검을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해주시고요 또 제가 공개를 눌러야 되는데 공개를 안 누르고 먼저건 어제거는 제대로 이제 올렸습니다 아쉽기는 제가 공개가 순서대로 밟아야 되는데 그걸 밟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기관이 금융투자가 5천억이라는 강력한 매수하고요 연구금이 1,900억을 사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연구금을 코스닥은 개인들이 샀고요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3,700억을 매수하는 그동안에 돈도 제대로 못 벌다가 오래간만에 샀으니까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은 어쨌든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제가 이미 여기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그죠? 박스권에 한 번 돌파 그 다음에 또 다시 박스권 두 번 돌파 이 박스권이 길지만 또 돌파나갈 것이다 매물에 저항을 받았지만 넘어갈 것이다 이 평선이 전부 수렴하고 나서 튈 거다 그랬더니 역시 갭상승으로 오늘 나갔네요 재밌죠? 자 이러면서 시장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미 자 많은 전문가들이나 폰드매니저들 뭐 시장을 짧게 잡아야 되고 중국과의 2차 무역전쟁으로 해서 다 팔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 또 1300포인트 더블 딥으로 갈 것이다 뉴노멀이 와서 큰일 날 것이다 전부 이런 얘기만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다 놓치고 현금을 들고 이제야 주식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죠? 무엇을 봐야 되나요? 시장은 6개월 내지 9개월의 선행으로 움직인다는 걸 여수님이 잊지 마시라는 걸 끊임없이 말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미국의 모더나 임상 결과 임상 1, 모더나사가 임상 1의 결과가 45명 모두 항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백신 개발이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백신 개발이 달리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또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서울 삼성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또다시 진단을 받았죠 확진을 받았는데 이게 금방 끝날 거는 아닌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는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내년 상반기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비대면 관련 종목이 정부의 역시도 물론 우리나라는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루다 따라서 거리 두기는 계속해야 되고 돈은 또 역시 기업들은 살찔 수밖에 없다 비대면 관련주들이 당연히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비대면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오늘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급상승을 했죠 자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얼마나 올라가나 7.83% 그렇지만 바닥에서 올라와도 별거 아니에요 아직 주도주 가기는 어렵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합쳐서 현대 저는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를 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현대모비스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품사들이 현대위아라든지 또 인지컨트롤스 또 뭐가 있나 이런 거는 약하지만 만도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한원 시스템 약하죠 그러면 지금 강하게 올라온 것이 그죠 만도하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또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물론 현대차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래서 현대위아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종목이 또 뭐가 있나요 SL도 있지만 평화전공도 있고 뭐 종목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아직은 약하게 올라왔지만 지금 강하게 올라왔은 현대위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만도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오늘 뭐 기아차도 당연히 오늘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지만 주도주는 아니다 그죠 주도주는 아니다 아직도 얘가 지금 전구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곳에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정도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역시 오늘도 전체적으로 전기차 하면 전기차가 나갔죠 전기차가 특히 이제 대주전자재라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죠 거기다가 오래간만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 스마트폰 소유주들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주일렉트로는 상당히 잘 가는데요 우주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아모텍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간 편입니다 아모텍 그쵸 와이솔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는데 아직은 뭐 멀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올라왔지만 그렇지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걸 본다 그러면 상당히 멀리 가지 않을까 반도체 등등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하이닉스는 많이 못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그나마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올라와서 전구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쵸 또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네요 여기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나감으로써 반도체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가서 상당히 좋습니다 SNS 때이라든지 그쵸 아이 뭐 이건 아직 말도 못합니다 너무 세게 나가서 말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또 원익 IPS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쵸 또 굉장히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많이 준다고 제가 삼성전자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그쵸 지금 얼마 나갔나요 오늘 그쵸 69% 나갔는데 삼성전자는 얼마 나갔어요 삼성전자는 3월 19일에서 뭐 올라와봤자 69%가 안 되죠 지금 키 끝에 아마 17%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오늘은 결제 종목도 다 쉬었고요 그쵸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게임즈도 좀 쉬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었는데요 그쵸 또 진단 키트 종목도 쉬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백신 개발하는 기업들도 쉬었지만 아직은 끝난 정도는 아니고 어떤 외국의 백신 저기 진단 키트는 수출량이 이번 또 5월 달도 상당히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수출 물량이 많아서 실적은 아마 2분기까지도 또 이어지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미국에서 백신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진단 키트 판매 1위 국가가 브라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고요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좋은 종목은 어떻게 된다 간다고 믿고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도 조금 올라갔고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반등하면서 올라갔고요 오늘의 핵심은 자동차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기차는 아직도 유역에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 주도주로 가고 있다 가장 많이 갔던 것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그쵸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니지만 올라갔다 내려왔죠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혜는 더 갈 것으로 보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에 그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스마트폰 수혜주는 역시 몇 개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 중에서도 지금 아마 잘 나왔죠 갤럭시 S10T 그런 것은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인식 지문인식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일단 그 다음에 KH바텍이라든지 또 유주 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더 가야 되고요 거기에 수혜를 받을 종목도 역시 삼성전기도 더 가야 될 종목이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다행히 오늘 또 원격 의료 정리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비트 컴퓨터 어휴 전문가님 무서워요 떨어졌다가 오늘 강력하게 마이너스해서 그냥 점프를 나가서 큰 수익을 주니까 아휴 전문가님 우리 유리원님 오늘 150%를 내다 전문가님 오늘 150% 났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기서 살 때는 150% 났습니다 그래서 잘 들고 가시죠 그래서 멋진 수익을 자랑하라던데 우리 유리원 방송 시간에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전문가님 혼자는 절대로 못 들고 갔는데 전문가님 같이 하니까 150% 내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 컴퓨터하고 인성 정보가 유비케어죠 유비케어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양복 내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서 한 100%는 안 나요 이거는 예 121% 나가 있네요 여기서 정확하게 산 자리가 그죠 여기서 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디서 샀냐면 어 요날 양복 내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 여기서 사야 된다고 해서 지금 벌써 수익이 예 103% 정도 나 있습니다 그죠 103% 나 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은 지금 멀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반드시 그걸 배우면서 가면 두려움이 없다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양복 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비트 컴퓨터 나가는 거로 봐서는 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나갔기 때문에 또 역시 소재라는 것도 역시 아직도 더 가야 된다는 걸 보시고요 솔브레인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더 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그 이런 것을 소재주의 ENF 테크놀이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ENF 테크놀지는 저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가면 좋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들어갈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죠 그것은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종목을 들고 가면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특히나 강하게 나간 것이 전기차에서는 삼화전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전문가님 샀더니 그죠 여기서 사줬거든요 샀더니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더니 다시 올라가서 아유 이제 수익을 깔았습니다 편안합니다 그죠 오늘 급등의 23%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 안 사고 뭘 사죠? 삼화전자를 삽니다 삼화전자는 감자도 했고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죠 그죠 여기서 감자까지 하고요 여기서 감자까지 자본 감소 감자까지 상당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죠 실제로 돈을 잘 못 버는 기업인데 삼화 중에서는 얘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지 말고 삼화전기나 삼화콘덴서를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약구만 여기 사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짧게 가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 무료방송이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주식 투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가는 길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를 굉장히 좋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좋은 종목을 사는 그런 노력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투자해서 또 수익 냈고 그 다음에 아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투자자들 잘 모른다고 그죠 부실 종목 광창 몰빵 투자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종목 백화점 만들어서 수익을 제한하지 마시고 적당한 분산은 여러분의 수익을 더 높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